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바로바로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랜만에 또 반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HPSP 시간에는 사실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시장보다 좀 강하게 움직였고 시장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잘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돼가지고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HPSP처럼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고 기업적으로 우수하고 이런 기업들은 물론 완전하게 시장의 영향을 벗어나서 움직이기는 어렵죠 당연히 쉽지 않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 보다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실적 한파 반도체 하나투자증권 하반기 공급출도 업턴 기대한다 하는데 사실 어제 반도체가 잘 버텼어요 사실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었고 그러면서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오늘 장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괜히 그걸 사질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지수도 좀 버텨줬고 지수도 좀 버텨준 모습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사실 몰랐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이거 리포트 최신 리포트는 아닙니다 최신 리포트는 아니고 HP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HPSP의 매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건데 중소형주 장비주를 추천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HPSP랑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를 최선호주로 PSK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들이죠 중소형주 경우 HPSP의 경우에는 벤처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굉장히 좋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새로운 게 튀어나오거나 새로운 게 갑자기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이게 좋은 거다 좋은 기업이다 정도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셨다 정도 보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이거 대박이네 이거 완전 장난 아니네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HPS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HPSP를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아니면 과거에 매수를 해가지고 영상을 보시다가 우연히 이제 우리가 이런 인연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HPS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하나 빠짐이 없는 종목인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나쁠 게 별로 크게 없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만 제가 이 HPSP라고 할게요 HPSP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 다른 무상증자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무상증자 하기 전으로 밀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아 기대는 아니죠 그럴 수 있다는 우려 정도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 리포트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종목이 뭔가 잘못돼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화낼 필요는 없고 일단 왜냐면은 무상증자 효과 때문이다 무상증자 효과 반영해가지고 일단은 좀 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저 내용을 볼 필요는 사실 뭐 없을 것 같고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땐 아 그치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무상증자로 인한 착시효과 걸리락 착시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크게 보여줬고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2만원 2만6백원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반등을 해주다가 실적 나오고 이틀간 밀렸어요 이틀간 밀렸을 때 제가 어떤 종목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레인보우 로봇틱스 그렇죠? 레인보우 로봇틱스처럼 이틀 동안 밀렸고 오늘은 제가 볼 때 장이 좀 좋아서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즉 결과적으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엄청나게 더 의미 부여를 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 느낌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풍기고 있어요 많이 풍기고 있는데 그게 반도체가 될지 바이오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이오는 한번 반응을 했습니다 누구? HLB가 오늘 스타트를 한번 끊었어요 반도체에서 좀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르는 친구가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반도체 스타트를 끊어주는구나와 같은 우르르르르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 될지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HLB가 먼저 신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HLB를 선두로 바이오에 돈이 들어갈지 아니면 반도체 누군가가 또 튀어나와서 누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그걸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지 HPSP의 추가적인 상승 혹은 기술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보다 강했던 거는 1차적으로 뭐다? 시장보다 강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실적 발표됐고 잘 나왔고 거기에 대한 차이 실험 물량이 한번 나왔고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줬다 딱 이 정도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막 이렇게 야 씨 대박이다 요런 느낌보다는 요런 느낌보다는 아 일단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채널 링크 있고 여기다가 이제 HPSP라고 남겨주시면 뭐 주도주면에 저희 진행해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HPSP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좀 아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 추첨은 아니고 좀 아 그래도 요런 종목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와 같은 종목들을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어 주도주 매매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번 궁금하다 요 종목은 좀 궁금하다 와 같은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반영해 가지고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에 채널 링크 있죠 여기 누르신 다음에 HPSP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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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